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할 때는 마이크로 USB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. 마이크로 USB는 이렇게 생겼고요. 중간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을 한쪽을 USB라고 하고요. 한쪽을 마이크로 USB라고 하는데 이렇게 쌍으로 마이크로 USB라고 보통 부릅니다. 그러면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, 동영상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전송해서 컴퓨터의 넓은 화면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MP3 같은 음악 파일들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이동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두 개의 기계를 연결하면 이 컴퓨터에 있는 전기를 스마트폰으로 흘려보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충전 기능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고 연결 방법입니다.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우선 여기 있는 이 조그만 구멍이 있죠. 조그만 부분.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 연결하고요. 큰 부분은 컴퓨터에 연결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잘 찾아보시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앞에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멍에다가 이 작은 부분을 잘 꽂아주시면 돼요.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꽂다가 잘 안되면 뒤집어서 꽂아보시고요. 자, 한쪽을 꽂았고요. 그리고 다른 쪽을 큰 쪽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아래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연결하는 구멍이 측면에 있습니다.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. 보통 두 개에서 네 개 사이로 노트북은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거를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들어갔네요. 그럼 뒤집어서 살짝 집어넣으시면 착하고 달라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핸드폰의 상태가 바뀌는데요. 자,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배터리가 표시되는 부분에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현재 충전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이 컴퓨터와 전화기가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기준으로 지금 컴퓨터 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. 컴퓨터는 노트북이건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큰 컴퓨터 있죠? 이동할 수 없는 그건 보통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 그런 컴퓨터와 상관없습니다. 그런 컴퓨터도 컴퓨터 뒷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구멍 있죠? 이런 구멍이 있어요. 거기다가 이거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.